배우 변우석이 차기작을 확정했습니다.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와 변우석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에 출연할 예정입니다. 21세기 대군 부인은 21세기 입헌군 주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분은 고작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남자의 신분타파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. 드라마에서 아이유는 재벌가 둘째 성의주 역을 맡으며 변우석은 이한대군을 연기합니다. 한편 21세기 대군 부인은 2025년 하반기 방영될 예정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고나은입니다.